첼리 그거 광동어 가르치라고 너가 알고 있는 거 있어? 몰라요 맛있어가 뭐예요? 허우색 허우색 아 네 허우색 얘기해준 적이 없나? 예뻐요가 뭐였더라? 한 번 묻는데 물어봤던 거 같긴 해요 예뻐요 허우렌 허우색 허우렌 어 비슷하다 그치? 초반색은 똑같아 허우는 약간 굿 굿? 매우 이런 느낌 허우색 허우색 아니면 맛이 좋다면 호우메인 호우메인 맛좋다 호우메인 호우메인 안녕 안녕 레이호 하이 하이 뭐였지? 현진이가 맨날 쓰는 거 또제 또제? 감사합니다 또제 또제 니하우 니하우는 중국어 니하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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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요는 뭐예요? 중국어 광동어 두개다 보고싶어는 중국어는 워샹니 워샹니 워 나 워샹 니 너 워샹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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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거만 다르잖아 중간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보고싶다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되게 똑똑해 보여요 안경 잘 썼나 보네 뭔가 중간에 하나만 다르잖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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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뜻이 없는 거고 그냥 그냥.. 맛있네요 그리고 맛있어요 맛있네요 근데는 그거 뜻이 없잖아 그냥 옥양이잖아 그 아도 약간 그런 옥양? 허옌 오색 호랜 호랜 호랜은 뭐였지? 호랜은 이뻐 아 원래 뱀 호랜 잘하네 진짜 언니 선생님 같다 안개 안쓰면은 비비의 중국어 교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였습니다